내가 왜 돌아왔는지 알아? 나면 줄 미안한 적은 없으니까 나면 줄 미안한 적은 없으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선구는? 벌써 갔지. 근데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야? 전화기도 놓고? 그럴 일이 있었어. 그럴 일이 뭔데? 비밀. 말해봐. 말하면 비밀이 아니지. 가자. 뭐 먹었어? 짜장 맛있게 먹었어 생각? 나 너무 아파. 말해봐. 말해봐. 말해. 말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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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